안녕하십니까 엑소옥TV 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6월 16일 오후에 중국 수천성 맨양스에서 큰 폭어 내려 홍수가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 헌안성이 푸양시에서도 역시 집중적인 폭우가 내려가지고 대대적인 물난리가 났습니다 푸양시시 당국에 따르면 헌안성 푸양시는 수십 년 만에 이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곳곳이 침수되고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지역의 수심은 1.5미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푸양시 소방대는 폭우가 내리는 동안 매시간당 40회가 넘는 구조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 폭우로 인해가지고 푸양시 곳곳에서 갑자기 불어난 물로 도로가 침수되거나 붕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지하도와 지하주차장이 완전히 물에 잠겨가지고 고립된 주민들이 구조요청이 지금 비팔쳤습니다 현지 주민에 따르면 한 아파트에서는 지하주차장이 완전히 침수가 돼가지고 주차돼 있던 70에서 80여 대의 차량이 폐차 수준으로 망가졌습니다 현재 푸양시시 당국은 경찰과 소방대, 적십자사 등 모든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고립된 주민들을 구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홍수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주변의 정조, 로양, 신샹, 카이펑 등에도 여러 도시에도 거기에서도 소방대가 이쪽 푸양시로 파견이 돼가지고 구조 작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푸양시에서는 이번 대포가 지나간 뒤에도 계속해서 지금 비가 내리고 있고 강수량 역시 최소 125.4mm 수준입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결정적인 원인은 배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배수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발생된 것을 보고요 최근 계속해가지고 중국이 폭우가 내리면서 도시 전체가 물바다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금 벌써 산샷 때문에 수위가 높아졌다고 하고 위기신호를 계속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데 정말 중국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중국을 위해서 계속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